오, 이게 뭐야, 나 어제? 우와, 이게 뭐야? 개 탔다, 진짜. 아무데나 앉아, 편한데. 아, 저 어떡해. 자, 다음에 여기 다음 날 잡을 수 있을까요? 오빠, 구경해요. 그래. 와우. 잠깐만, 잠깐만. 아, 지금 노란색 쓰여있네, 눌러주세요. 우와.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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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넓다. 우와. 넓다, 진짜. 우와, 아일랜드 싱크대라고 하는 거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버튼 눌러봐, 이거 나와. 오빠, 이거 미국에서는 대기실로 사용하던데요?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거 맞아요, 대기실로. 그래서 대기실로 사용하던데? 아, 탑탈이. 아, 대박! 대기실로 보면 나를 오늘 하루 동안 제일 믿어준 두 분을 이렇게 모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분위기에 뭐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너도 뭐 들고 있는 게 하나 있잖아. 오늘 뭐 하루 종일 계속 그걸로 얘기하고 나 있었잖아. 구해줄게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죠? 진심? 진심. 채우 오빠는 진짜 살려줄 거야, 제가. 금, 금색이에요? 한순권. 이거는 다른 분께 양도를 해주셔야 돼요. 아, 근데 이거는 제가 구원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 네. 아니, 우린 뭐 여기서 더 이상 좋을 게 없지. 그렇죠, 그렇죠.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지. 행복한 사람들은 계속 행복하고 싶어요, 저는. 그럼 빨리 구원해줘. 저기 추운 곳에 있는데 말이죠. 근데 장우 오빠가 들고 있지 않아요? 아, 그래서. 뭐 있겠지, 둘 중에 한 명이. 양우 형이나.